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지긋지긋한 엄마와의 연을 끊어버리겠다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나를 죽도록 괴롭혔던 엄마가 이제는 내 남편도 괴롭혀요. 도저히 용서가 안돼. 그래 엄마는 이제 영혼이 아웃이야. 자, 원제. 남편이라도 지키기 위해 엄마랑 손절합니다. 나를 낳아준 엄마랑 안녕해보신 분들이 어쩌면 여기도 계실 것 같아서 위로를 받고 싶어 글 써봐요. 사연 다 쓰자면 정말 긴데 그래도 좀 들어주세요. 정말 별의별 미친 일이 다 있었고 어린 나이에도 엄마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나이 40을 눈앞에 두고 보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됩니다. 여하튼 이 긴 글을 시작하려면 배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짧게 요약을 해볼게요. 일단 저희 부모라는 사람들은 제가 초등학교 때 별거를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이혼, 이별을 했어요. 사실 별거 전에도 가정 불화 기억 말고는 딱히 없어요. 어린 마음에도 부모라는 사람들이 잠시 떨어져 서로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말 다했죠. 그리고 정말 웃기는 건 이혼을 하고도 다시 합쳐서 한동안 같이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고 옛날 같은 일이지요. 직장 다니는 여자들도 남자 바람 피우는 거, 또박하는 거, 폭력 등등등 거의 뭐 웃은 미친 짓을 다 봐주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뭐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엄마가 출근할 사이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짐을 싹 그렇게 나가버렸는데 융자만 목 끝까지 차있는 짓, 그걸 혼자 박차고 나가면서 내가 모든 걸 다 뺏겨서 전망을 옆에 내한테! 이러면서 자기 친가에 호소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융자도 그래요. 별거 후에 가족들 몰래 근저당 잡아가지고 도박하고 투자하고 그러다가 다 날린 건데 부끄러운 게 없나 봐요. 그리고 엄마는 집이라도 깔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그때 엄마 나이가 되고 보니까 당신이 무슨 마음으로 살았는지까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저는요. 이해도 안되고 용서도 안되요. 혹시 제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 걸까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 엄마라는 사람은요. 늘 항상 언제나 분노 조절이 안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항상 오직 저한테만 그랬다는 거죠. 즉 요즘 말로 감정 쓰레기통이요. 너무 괴롭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화를 내고 나를 때릴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이었죠. 그런데요. 보통 이런 경우 나이가 어린 자식들은 그냥 제풀에 죽고 무기력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때 저는 왜 그렇게 더 빳빳하게 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뭔가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비틀리면 엄마는 반나절 동안 소리를 지르고 또 언제 때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린 저는 언제든 비비고 또 말을 걸고 툭하면 예쁨을 받고 싶어하던 그런 딸이었습니다. 물론 제 동생은 그러지 않았어요. 진작에 마음의 문을 닫았고 일체 상대를 안 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다 보니까 엄마한테 혼나는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엄마의 그런 분노를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는요. 학교 상담을 왔을 때도 그랬고 아니 그냥 사람을 만나면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아이고 얘는 아빠가 없어서 그래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제가 자식인데 말이죠. 외가 식구들도 뭔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래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어린 아이가 뭔 그런 큰 잘못을 했길래 아빠가 없어서 그렇다. 애비가 없으니까 이렇지. 이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 싶어요. 여하튼 엄마도 외가 식구들도 그리고 아빠가 떠나간 뒤 친가 식구들도 교류를 좀 하긴 했지만 그들 중 그 어떤 어련도 어린 저를 지켜주거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참 웃기죠. 이혼이라는 건 그냥 엄마가 남편을 잃은 것 뿐인데 나한테 아빠가 없어진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탓하는 걸까 늘 이런 의문이 들었고 그와 동시에 나도 나이가 들면 이런 엄마를 이해하는 날이 올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주변에서 아이고 여자 혼자서 남편도 없이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이게 이유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그냥 그래려니 하고 지냈어요. 그리고 저를 제외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았는지 엄마는 직장 생활을 잘했고 최근에 문제가 많았던 그런 사회 문제를 조금 일찍 겪은 뒤에 은퇴를 했어요. 저희 엄마는 직업 특성상 부자들이 주변에 많았는데요. 그리고 그들을 동경했던 건지 제가 잘 다니던 학원도 끊어버리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의 자식들과 같은 곳에 다니게 하려는 등 그런 집 아이들과 저를 한 곳에 엮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항상 제가 더 잘했어요. 학원도 학교도 성적은 나오잖아요. 바로바로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더 엮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요. 글을 다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자기 딸이 더 잘나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못 엮았다. 이런 기분이 듭니다. 어쩌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도 걔네들 전부 자기 부모 도움을 받아 대학 진학을 했고 짐작하는 전형들이 있겠죠. 네 그게 맞아요. 저는 그냥 하던 대로 해서 대학 갔습니다. 20대에 갑자기 빚을 갚겠다기에 복수심에 여러 학원을 다니긴 했지만 그렇다고 재수를 하거나 갑자기 성적을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던 대로 해서 대학에 갔어요. 그런 뒤 남들과 비슷한 20대를 보내고 남편을 만나 결혼했죠. 우리 두 사람 협의하에 자식은 없고요. 나이가 차서 보육원을 의무 퇴소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길래 그냥 우리 형편이 되는 만큼 후원하면서 사는 중입니다. 참 운이 좋았죠.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니까요. 그런데 저랑 같은 처지였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부모가 잘 낳아서 그렇게 된 애들 보면 저는 정말 진심으로 단 하나도 아예 안 부러웠거든요. 물론 금수저 흑수저가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나를 지켜주지 않았던 부모 또 나를 언제 때리고 공격할지 모르는 사람과 살았는데 그런 제가 금수저 흑수저 있다는 게 중요했겠냐고요. 집에서 편하게 쉬어본 게 결혼하고 나서 처음이었어요. 이런 제가 금이니 흑이니 중요할 리가 없잖아요. 돈을 세는 것도 그 이전에 가정이 안정돼야 가능한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지금은 엄마가 문제입니다. 저희 남편에게 자네가 돈을 좀 스스로 모아보게 이런 소리를 하지 않나 툭 하면 꼴이 그게 뭔가 이러면서 자기 주변 사람들 사위와 저희 남편의 연봉을 비교하거나 또 그 집은 아이가 생겼는데 꼼꼼이가 알게 되면 부러워서 마음 흔들릴 테니까 비밀로 하게 등등등 여러 가지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이거는 저를 생각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 사위를 깎아 내리려고 한 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엄마와 연을 끊게 된 진정한 사건의 발단은 이래요. 다행히 저희들 형편이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는 친정에도 밉지만 용돈을 조금씩 드리게 됐는데요. 엄마가 이걸 안 받겠다고 하면서 당신 사위한테 그 돈 직접 모아보는 게 어떠냐 이러면서 또 남들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사위랑 비교를 하면서 아니 근데 저희들 이미 연금, 보험, 저축, 투자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저 모르게 몇 달 동안 쪼았다는 걸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아니 내가 당한 건 그냥 그렇다 치고 넘어가겠는데 이제는 하다하다 사위한테까지 이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엄마 용돈을 받지 않겠다는 거 그거 진심으로 고마워. 이런 배려 고맙지만 나 진짜 엄마 안 그랬으면 좋겠다. 사위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왜 그래? 이랬더니 갑자기 또 본인의 그 옛날 보좌 친구들을 들먹이면서 아이고 그 옆에 내가 그러던데 네가 항상 꽁꽁이 그 아줌마 딸이에요? 꽁꽁이 부러워했다고 하더라. 내가 비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가 그 여자 딸내미를 부러워한다 했다고 그리고 그 집이 실제로 잘 사니까 부른 게 맞지 않냐? 너 왜 거짓말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 남편은 지금 연봉이 억대다 어쩐다 이번에 아파트를 서울에 있는 걸 얼마에 분양받았다고 하더라. 근데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네 길을 가라. 뭐랄까 한마디 한마디 이해를 할 수 없는 소리만 해대는 거예요. 근데 저요 그 아줌마 딸내미 부러워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뭐 동창도 아니고 뭐 하나 엮인 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 그 여는 그냥 그 많은 가회 학원 이래저래 입시 등등등 다 하고는 있지만 뭐 하나도 제대로 소화를 못하는 그런 아이 혹은 들어간 돈에 비해 소득이 없는 그런 아이 딱 이 정도로만 기억하는 친구거든요. 친구도 아니죠. 그런데 엄마가 이런 소리를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걔보다 내가 훨씬 더 나은 게 맞는데 이거는 엄마가 못해준 게 한이 돼가지고 그 열등감을 지금 나한테 푸는 거 아니냐고. 이러니까 그 아줌마가 엄마 필요할 때 돈도 빌려주고 돈이 좀 큰가 봐요. 그래서 고마운 친구랍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네요. 여기서 갑자기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아줌마가 아이고 너희 딸이 우리 애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냐? 이런 소리를 하면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같이 나를 욕하는 사람이구나 싶고 나는 도대체 엄마한테 뭔가 싶고 그 아줌마가 나를 깔아뭉개며 돈을 빌려준 건가? 그리고 엄마는 그게 좋다면 같이 동전을 하는 거고 그럼 나는 뭐야? 욕받이 이자값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래 나는 이자값이라 쳐요.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내 남편은 뭐죠?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다고 남이랑 비교를 당하고 사는 건지 결국 여기서 폭발을 했습니다. 엄마 말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 매매혼이랑 교환혼 이런 거 나한테 적용하지 마라.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나 그냥 안 있을 거다. 시어머니한테 다 일러 바칠 거니까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렇게 말한 뒤에 그 지긋지긋한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도요. 저는 엄마 자식이니까 괜찮아요. 그게 뭐든 얼마든지 다 참고 견딜 수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내 남편, 즉 사위한테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저희가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한테도 분명 이런 짓을 했을 거잖아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사실 제가 저희 시부모님하고 그렇게 애틋한 사이는 아닌데 그래도 저랑 결혼한 죄로 당신 아들이 이런 거지같은 말을 듣게 만든 게 너무 죄송해서 오늘 하루 종일 통곡을 했습니다. 오늘 연 끊었나 봅니다. 위로가 필요해서 글 썼고요. 읽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들 큰 복 받으세요. 댓글 1번 많이 늦었어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됐으니. 그러게요. 10대도 그랬고 20대도 그랬고 용기가 없어 끊질 못했는데 이젠 정말로 끊어버리려고요. 댓글 감사합니다. 2번 님 상황은 알겠는데 모친의 그 비교하는 나쁜 버릇을 시부모한테 이런다니요. 안되죠. 잘난 친정 못난 친정도 결국 님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자식을 남의 집 사위들과 비교하면 깎아내린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 좋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보다는 남편 폰에서 쓴이 엄마 전화를 수신 거부로 돌리는 게 우선이죠. 친정 출입을 하는 것도 그래요. 님 혼자만 하든가 아니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안녕을 해버리든가 하셔야 됩니다. 댓글 쓰니. 저는요. 진짜로 알리겠다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였어요. 시부모님 마음 아프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글로 쓰다 보니까 오해가 생겼군요. 그리고 친정 출입. 제가 엄마 성격을 워낙 잘 알아서 스스로 단도리를 나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단속이 뜸 말 때 이런 나쁜 언행을 했더라고요. 진심 어린 충고 정말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3번 토닥토닥 그 와중에도 너무 잘 자랐고 생각도 깊어요. 쓰니. 어머니는 그래요. 쓰니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댓글 쓰니. 감사합니다. 엄마는 이제 진짜 끊어버리려고요. 남편은 아직도 이런 와중에도 이해를 해드리고 우리가 참아보자 하는데 제가 못 견디게 했어요. 이제 그만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그렇게 해야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남은 인생을 조금이나마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젠 진짜 끊어낼 거예요. 감이 오죠.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혹은 그 전부터도 내가 너 때문에 참고 산다 이런 말 엄청나게 많이 했을 겁니다. 이거 진짜 어린 자식들한테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너 때문에 이러고 산다. 아니지. 너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그러고 사는 거지. 말 똑바로 합시다. 태어난 자식이 뭔 죄가 했습니까? 나는 니들이 죄지. 안 그래요? 어디 남 탓을 해? 그것도 새끼 탓을 미쳐가지고. 아무튼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